아 우리가 러쉬 가도 돼 아 우리가 러쉬 가도 되겠다 딜이 약하긴 하다 어! 연발된다 참고로 얘네들 포텔 타고 이동도 해 그래? 응 어 이거 연발되는데다가 스플래시 범위도 있어 개 좋은데? 우와 밑에다 쏴도 저 스플로 맞는다 무슨 전류인데? 무슨 임픈데? 아 나 임프 아니라 엔지니어 얼음 엔지니어 아아 설현스님은 무슨 임프야? 나 Z7 세븐이라고? 11이 아니라? 저 잔디 임프일걸? 아 Z11이네 Z7도 있나 했네 순간 아 그니까 우와! 스플일 쩐다 스플일은 쩌는데 딜은 약하네 내가 기방해야되겠다 뿅 뿅 뿅 뿅 어 엔지니어 좋다 완전 좋다 물론 다른 애들도 써봐야되겠지만 어우씨 써볼 필요없이 좋은데 그냥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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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놨어 엔포구 치워놨어 엔포구 쎄구 쎄구만 이거 미션 깨기만 하면 되는거야? 어 뭐 무난하지 그러면 EXP 2까지 되면 더이상 뭐 없겠지? 더 미션해야되고 이런거 고고고 오우 온다 온다 오우 오우 어 뭐야? 뭐야? 아 나 미션.. 소 미션 보지도 못했는데 노 데미지.. 데미지를 아예 안입고.. 타워에.. 타워에 데미지 안입었어야 돼 아아.. 타워에 데미지를 안입었어야 되는건가? 응 됐어? 버려? 어디있냐.. 아.. 온다 어.. 애들 포탈 타고 오는 것 같은데? 히히힣.. 막 난사하는거 봐 뒤 왔다 뒤 아 피 없어 피 채워 와우 회복의 음수다 이번엔 뭐 서브미션 없겠지?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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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닥에만 쐈을 뿐인데 어 나 죽는다 나 또 죽었어 아 겁나 센데? 나 P7 어어 개빡세다 와 빡세네 와 빡세네 보스? 아 슈퍼빵 아 슈퍼빵 하필 슈퍼빵이야 저거 보스로 처음 나온 것 같은데? 오 야 또 나오는 줄 알았다 슈퍼빵 다행이다 다행이다 슈퍼빵은 아닌게 어디야 쩌죽이네 슈퍼빵은 내가 맞는다 우리 기지 안으로 끌어들일까? 아 갈까? 개많이 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메 오메 뭐 맞았어 아 박칭 맞았구나. 얼지도 않아? 얼었다 얼었다. 안 오네. 죽어 죽어 뒷통수. 어 타워 타워 타워. 진짜 안 단다. 서려 다운. 어떤 자식이야. 아 장미 들어왔어. 와 씨. 야 연세력 껀다 장미. 우와 피 다 남았다. 몇 초? 가면 돼? 3초. 어. 어떻게 됐어? 살아났어? 응. 나 심는 거 뭐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. 힐이야 그거? 응. 전진 배치 해놔야지. 시원해. 스프레이트 샤워 보여. 으아앙. 나 힐 다섯 개 있거든? 이번에 나오는 쪽에다가 세워놔야 되겠다. 여기 하나 세울게. 밖에. 나 너너너너너너넣. 너너너너너너너너넣. 간기 죽어. 와우. 예. 뒤쪽에도 있네. 타워 타워 타워. 내가 타워 막으러 갈게. 어메 어메 해바라기 오 빡세다 여기 확실히 지형이 막기가 힘들어 일단 힐을 끌어놓으면 안되겠어 어? 아 왜 힐 깔았는데 금방 터져 우리가 잠깐 생갈동안 그건 그렇지 왼쪽으로 어 깜짝이야 먹개비 맞네 어 먹개비 이 맵이 왔다 어디로 올까 이제 왜 이게 막기가 되게 힘들다 이 맵이 빠세에.. 나한테 겁나 튼튼해 한 마리 깜짝이야 실패한 소리 같더라 실패한 브금인 줄 알았어 야 너 킬수는 진짜 대단하다 이거? 얘가 먹기가 쉬워 막 뿌리면 돼 그냥 스플래쉬가 범위가 쩔어가지고 센터 센터랑 오른쪽이네 뒤로 오나? 岩 여기가 더 밥 이제 안 돼 오메 어우 아 저거 있었네 내가 하고 있었나냐 아씨 도착 딱 도착했는데 한 명만 더 같이 했으면 구상하네 음 아깝다 괜찮아 이번엔 깨는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웨이브하면 절대 안되겠다 겁나 어렵네 막 후탈 타고 온다니까 센터 센터 겁나 단단해서 그런다 죽어 또 찾았구나 이거 뭐지 아무 상관없는건가 아 걱정되는군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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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you are out of the road 오 슈퍼빈 아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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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슈퍼빈 보단 낫다 슈퍼빈 더 말보단 낫지 잠깐 야 야 야 기지 가서 막아야되나? 온다 온다 어어 어어 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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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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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어우 아 힐없다 어메어메어떻게 이거 여기여기여기 와서 힐을 힐 먹어 여기 어디여기 나있는데 와서 저 시스한테 맡겨놓고 여기로 가야되겠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와 숨지는줄 알았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아르라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뭐야 아 콩 들어왔어 고고고 야 시트가 다 잡네 됐다 탈출인가 이제 빨리 말아라 뭐야 저거라면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구나 겁나 좋자 오른쪽 퀴 별로 없다 정면 야 여기다 설치할게 아냐아냐 25초 남았는데 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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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 피 먹어 피 먹어 이리와 어디있어 어디있어 퀴 겁나 빡세네 여기서 만약 못살아나기면 죽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죽으면은 못 깨는거 아닐까 포상을 못받는다던가 응 겁나 힘들었다 응 이맵은 다시는 하지마 응 어휴 진짜 괴롭다 응 와 아 아 하